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7월 24일 강남구는 GKL, 소람 한방병화, 신세계 프라파티,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회공헌 협약식을 갖고 한류스타 세븐틴을 기부 홍보제사로 위촉했습니다. 한류스타와 기업, 공공기관이 손을 잡고 상설 기부금 간 G플러스 스타존을 운영해 기부금과 물품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. 2013년 문을 연 G플러스 스타존은 올해 2월까지 5년간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상설 운영됐으며 그동안 34명의 한류스타가 홍보대사로 참여해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습니다. 같은 날 나눔과 기부의 행복공간 G플러스 스타존이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지하 1층으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. 강남구는 시민들이 즐기면서 기부할 수 있도록 G플러스 스타존 운영을 통해 품격 있는 기부문화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. 강남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.